인천 의원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. 오늘도 우리 이송아 회장님 추석위원장님 부르세요. 우리 선생님이 이따 소개해드리고 어서 너무 반갑습니다. 이 노래를 못해서 이 마이크 체질이야 그래서 못 불러도 이제 조용히 울겠습니다. 삼침논리의 수수씨 불러도 간첩을 너보는 난리가 내 마음이 우편처럼 같은 마음이 하 동이 불꽃을 피우기 에 너보 유라 한결 처럼 내 마음 그가 지쳐 아들 별 영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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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드네 노래방에서 잘 틀렀는데 영원은 안되네 가만히 아들 무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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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원히 닿지마 내 맘들과 같이 중앙뜨리만 영원히 닿지마 감사합니다. 우리 와이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송기욱이라고 저는 요즘 나이가 많습니다. 그 다음에 한 30명 되면 살았으니까 진짜 내조로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. 많이 한 번 노래 한 번 하시죠. 제목이 뭐 저요? 작년 전에 사랑할까? 작년 전에 사랑할까? 근데 성은님이 왜 이렇게 이쁜 척 안 모르시고? 남자들이 많아서 그런가? 원래 이뻐 원래 오늘 빵마도 잘 나왔구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윤정의 사랑아 여전히 반기 끊어주세요 편안하게 한 번 갑시다 내쉬고 장윤정의 사랑아 한 번 갑시다 장윤정의 사랑아 장윤정의 사랑아 내 사랑아 장윤정의 사랑아 한글자막 by 한효정